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모란장입니다 여기가 오늘 아침에 풍경이 이래요 눈이 정말 많이 왔구요 하나도 녹지 않은 상태에서 장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이제 한적하고 사람들도 또 이런 시간이라서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좀 그러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청사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고요 제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지금 다육이 구경, 다육이 어떤 나이들이 나왔을까 하는 마음에 급해요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 모란장의 풍경이고요 이제 여기가 청가 농문인데요 다육이들이 여전하네요 여전하게 이제 예쁘고요 5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들은 500원짜리들도 토실토실하고요 예뻤어요 500원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가시발선인장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한 포트에 5,000원짜리입니다 네 지금 이 가시발선인장 얘도 좀 굳이긴 아이죠 예쁘게 피고 목우리 좀 다 나요 이렇게 아 500원짜리 보시면은 온슬러도 있어요 온슬러를 합치면 좋겠다 네 네 핑크 딥스 뭐 아 요아이는 이름이 뭔지 자 이렇게 500원짜리도 짱짱하고 요거 네비너보세요 요거 막 사고도 엄청 많이 살고 요런 애들이 있어요 예 어트샷 텐지랑 좀 걸어 텐지랑 좀 걸어라 자 가져가시는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텐지랑 같이 먹어야 되지 뭐라? 야이 나 리출때는가? 아 아 아 요거는 천원짜리 같아요 천원짜리 아 뭐 정란이라고 해놨네요 정란이 맞나 예 예 예 온슬러 보십시오 오늘도 이거 천원씩 하는거에요? 예 예 이야 이거 천원짜리 꽃도 필라고 이 아이 참 싫어가봤네요 온슬러가 참 좋습니다 예 자 온슬러 천원짜리 이쁘고요 예 자 이 아이는 이제 뭔지 이름이 없어요 꽃도 예쁘게 피고 자 자 이 아이는 단지래요 단지 하재 자 화재 화재들도 이쁘고요 화재들도 이쁘고요 화재들도 이쁘고요 아 대화금 좀 보세요 대화금 큰 좋아요 아 아 네 천원짜리에 라우리 여기 라우리 좀 보세요 바로 가볼게요 여기 핑크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 보세요 이렇게 작은 사각을 붙어가지고 입장이 너무 이신데요 오팔리나도 있고요 아이들은 오팔리나입니다 메이직 골드잼도 있고요 메이직 골드잼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창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대 1,000원짜리들 이거는 폴리 폴리창이래요 폴리 1,000원씩 하고요 밥그림도 나왔네요 닭서린 네 닭서린이 있고요 자 체리 아이들은 체리데요 체리 야 체리 와 천원에만 막 거듭이야 뭐 이런거 아이고 저거는 올리비아 저거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입니다 아 진짜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네 네 자 자 자 자 테리 이것도 테리 야 오늘 크리스마스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식탈지 않던가 큰지는 모르겠어요 응 이만큼 농가까지 걸어갔어요 어우 피피 피피입니다 피피 19짜리도 있고요 자 얼마동안 쉬었어요? 모란장 지금? 모란장 절반 쉬었나 한 40원 두달가량 쉬었죠 두달가량 농장에서 키워갖고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자구도 많이 컸어요 아 지금 나오시면요 정말 좋은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도차량도 정말 큼직이 큼직합니다 여기에 자구 달린 것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천원짜리가 이렇습니다 네 감시이세요 이 아이는 덴트라잼인가 이거 이렇게 자 요즘에는 꽃대들이 막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아 베리 아 베리 아 맙네요 베리 예 네 나와 여우는 치치 가서 자 대비를 줬고 아 퍼펙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린수수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진짜 예뻐요 아마리스 오팔리나 발만들 하면서 아니네요 아마리스고요 아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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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는 아이는 뭘까요 수련 자 이거 수련인데요 수련 네 아마리나고요 이거는 메디라입니다 메디나 야곱생이 야곱생이 그럼 야곱생입니다 이건 야곱생이 자 미니고사홍고일까요? 미니고사홍이고요 로마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 숫자가 엄청 많네요 아마티스, 아네시스 원종애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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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안나와있고요 황매화 저거로 다있습니다 여기 사시면 덕분에 넣지도 않은 애들 좋아한 다니엘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Kä